경기도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로 조성되는데 수도권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부지가 드러납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총 49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크기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는 오는 2026년 개통되는 신안산선 학원역과 KTX 광명 역, 서해안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 경기도 성남과 수원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인 겁니다. 이곳에 들어설 우리 첨단기업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중심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자족성도 큰 장점입니다. 인근의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함께 조성돼 첨단산업단지를 뒷받침합니다. 공공주택지구 건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이 완성을 하게 되면 광명시는 자족경제 도시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고요. 관건은 첨단 강소기업 유치인 만큼 경기도 의회는 지자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명과 시흥, 시흥과 강명이 하나가 되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는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